아휴 아 어 완전 갑자기 해보고 싶었어 겁없던 녀석이었어 뭐야 무슨 일이야 넌 겁던 녀석이었어 일어나와 어 이거 요즘 다시 뜨고 있어 진우 씨 형님들 거 판 뒤에 한 번 나온 거 봤나 본데 들켰다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이거 신곡이잖아 뭔 신곡이야 언제 건데 이게 아니 한참 됐어 오빠 차 뽑았다 나 노래에 들었거든 오빠 차 한 네 번 바꿨는데 벌써 믹스 끝나가지고 다 네 번째 바꿨네 15년? 오빠 차 뽑았다? 오빠 차 뽑았다 15년 됐다고? 15년 된 게 아니라 15년도 거라고 아 그래 이것도 왜 이래 여긴 또 왜 이래요 근데 나는 15년 됐다고? 싶었어 최근에 듣고 야 이거 진짜 세련됐다 싶어 한참 한참 많이 불러서 찾고 가는 거 알고는 있었어 근데 이게 되게 비키 저런 줄 몰랐지 아 진짜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도영 씨